네 오늘 나스다 그래도 똔똘으로 가고 있습니다 0.028% 상승 중이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장 초반에 좀 약간 이슈들이 있었죠 그걸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아직은 제가 새벽 3시에 찍는 거기 때문에 미국장이 한 2시간 정도 더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일단 새벽 3시에 알려드리고 자러갑니다 어쨌든 오늘 주식 다우지수도 그렇고 s&p500도 그렇고 러셀도 그렇고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졸트라고 하는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미국의 고용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보고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만 얘기했을 때 약간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구인율은 하락 그러니까 사람은 덜 뽑는다는 거고 고용율은 상승 어 사람 더 많이 뽑는다는 거네 그리고 해고율은 상승이고 퇴사율은 동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전체 그래프를 보면은 당연히 추세는 뭔가 하락으로 좀 이렇게 낮아지죠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고용이 좀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달 데이터만 봤을 때는 약간 엇갈리는 굳이 말하자면 고용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나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나쁜 것 같진 않다 정도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또 금리 인하는 더 크게 할 거다 약간 이런 기대도 어느 정도 피어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만 해도 정말 시장이 거의 발작하는 수준으로 움직였는데 오늘도 굳이 말하자면 경기가 침체에 조금은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민반응 하진 않았다 오늘의 시장은 좀 진정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시장이 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게임은 사실 구인이직 보고서가 본 게임이 아니라 실업률 데이터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본 게임이기 때문에 시장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좀 시장이 일관성은 없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만 해도 나쁜 뉴스를 나쁘게 받아들였는데 오늘은 나쁜 뉴스를 그냥 뭐 소소 혹은 굿뉴스에 가깝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뭐 변동성이 줄어드는 형태로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인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 되게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당장 9월도 25BP가 아니라 금리인화를 큰 폭으로 아예 50BP 할 거다라는 의견도 43%나 돼요 엄청나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50BP에 한 방에 크게도 금리인화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1월도 그래도 대세만 봤을 때는 11월에 좀 더 큰 폭으로 금리인화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2월에까지도 금리인화를 25BP를 해서 올 해가 가기 전에 거의 100BP 1%포인트의 아주 큰 금리인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굳이 말하자면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인데 GDP 나오라고 해서 애틀랜타 연은에서 예측치를 실시간으로 3분기 미국의 GDP를 발표하는 건데 2.1%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도 어쨌든 침체와는 좀 거리가 있는 지표 침체와 거리가 있으니까 또 시장이 안도할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자 그리고 어제 얘기 그래도 엔비디아 얘기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무려 279빌리언 달러가 사라졌대요 300에서 400조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제 하루 만에 사라진 거고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뭐 14%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하락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전체장도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AI의 약속 그러니까 AI가 모든 거 해줄 거야 라는 게 좀 실현됐다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속 나오는 얘기는 AI에 대한 지출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의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월마트 혹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발표하긴 했지만 뭔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폭이 좀 적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JP 모건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반독점 조사 소환장을 보냈다 소송을 한 건 아닌데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한 건 아니지만 소송을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어쨌든 투심도 안 좋은데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더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을 좀 악화시킨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엔비디아 그래도 1% 안 좋게 시작했다가 물론 이제 전체 시장이 방향이 튼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도 양전으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그냥 생각은 반독점 자체가 센티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 반독점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면 뭐 당장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해서 뭐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알파벳도 있었고 아마존도 있었고 뭐 되게 많은 반독점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상 말은 많이 나오고 소송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항상 이게 바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뉴스를 봤을 때는 약간 걱정이 되다가도 가만히 지금까지 과거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반독점 뉴스가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별일 없이 지나갔고 아마존 구글 뭐 지금 아직까지 별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반독점이 당장은 큰 이슈가 아니겠는가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고 또 오늘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다시 좀 이렇게 엔비디아가 다시 또 이렇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줄평 불붙었던 시장 오늘 진화되어가는 느낌인데 본 게임은 금요일 밤에 나오는 고용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투자 스터디를 모집을 하는데요 던전앤파이터 초기 멤버였던 이한 형님과 스터디를 모집을 하게 됐는데 투자를 잘하시는 분 그리고 좀 독특한 게 투자는 잘 모르지만 소비를 정말 왕성하게 하시는 분 소비 트렌드에 밝은 분들도 모집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소비 트렌드에 밝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투자를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건 아래 고정 댓글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